응? 호부TV? 아... 어떡하지? 아니, 이거 예쁘지 않아. 또 왔네. 내 카메라 찍어. 안녕하세요. 저는 귀요미예요. 저는... 행동이 귀여워요. 뭐가 귀엽다고? 행동! 저희한테는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, 그럼? 친해지면. 친해지는 방법 알려주세요. 어... 저는 빵을 좋아해요. 그럼 다음 경기 때 빵 사올게요. 그러면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. 알겠어요. 약속. 약속. 윤주가 자기는 귀요미이래요. 진짜요? 상태가 좀 안 좋아요. 하하하하하 여행 오시오. 네, 여기? 이렇게? 네, 여기. 이렇게 두 개? 정답, 성포가. 안 돼. 나이가. 수리 많이 도에요. 어? 응. 나이가 수리 많이 도에요. 네, 많이 도. 네. 이게 당국이 도에요? 네, 네! 오, 많이 도에요?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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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x! RailbZ 2 2 3 3 3 4 4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